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환영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5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을 초청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행사를 가졌습니다. 특별법 통과의 기쁨을 유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이번 환영행사는 경과보고와 함께 법안 재정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명예시민패와 감사패 수여와 축하공연, 평화와 인권의 미래 세대를 약속하는 희망 메시지 영상순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권호봉 여수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명예시민패를 직접 전달하고 법안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여수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했습니다.